이거 이제 끼고 있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제주민이, 제주민이 형.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 친구랑 얼굴 부었네. 인사해 주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많이 먹어라. 우리 인사해라 라이브. 네. 동진이 형 이미지 챙긴다. 이런 것 같은데. 커피 한 잔이랑 과자 먹으면서. 하루 종일 채 끓을 듯. 다른 거 달라. 한 마디 해주시죠. 카메라 잠깐만 꺼봐. 동정해라. 화면 말고 소리 좀 꺼라, 소리. 기막아예요. 음소거, 음소거, 음소거. 감사합니다, 카메라. 어젯밤에 라면 한 바스키 먹었냐? 월짱, 월짱 광토로 찍어도 될까요? 안 나와. 진짜 오븐이 너무 커. 야, 지금 이거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흔들려서. 원래 잘생긴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 그럼 너는 2학년 배울 것 같아. 어? 아. 오늘의 첫 끼 식사. 여기까지. 네. 9시가 이웃몰됐어. 형님 만나러 오고. 이웃몰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형님 만났고요. 저희는 지금 초밥 먹으러 갑니다. 어. 유명선은 왜 안 될까서? 형들이 안 뽑은 게 없는데? 육선엽은? 육선엽은? 육선엽 나 보고 싶다 그래? 세 씨가 4명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선엽이 나 보고 싶다 그랬는데. 말로만 보고 싶나 오빠? 아니, 왜 봐요. 초밥. 얼짱 각도로 찍어줘야 돼. 그건 얼짱 각도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우선선 선수.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죠? 지금 서현완이랑 초밥 먹으러 왔는데. 서현완 선수? 오늘 OOTD? 이거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정우 형이 사준 가방. 이건 내가 산 건데? 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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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지. 이건 정우 형이 사준 가방입니다. 정우 형이 사준 가방. 정우 형이 사줘가지고 저 너무 감동받아서 잘 배우고 사는 거고요. 초록불. 역시 정우 형이 사준 게 최고지. 초록색으로. 초록불. 초밥을 먹으러 왔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펜지 펜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펜지점이야. 나옵니다. 어우 정확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거 보세요. 이런 소다. 이건 뭐 참치. 간장찍찍찍찍. 아유. 아유. 오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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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편집 편집. 말하고? 아 너가 입모양 뭐하고 내가 더빙하는거야 더빙 왜 하라는거야? 내가 너 입모양 뭐하고 저게 입고 막 나왔는데 야 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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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한 번 먹어봐 어 그래 알았어 더빙하고 있는데 말하면 안 되지 거누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해 거누야 넌 진짜 못됐다 거누 형이 날 보러 이렇게 뚜껑까지 같이 먹으러 와줬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4개 시키면 어떡해 거누 4개 나 버렸잖아 자물쯤으로는 거 아니잖아 내가 브이로그 찍었는데 너무 재미없을 거 같거든 이거 재미없으면 이거 영상 다 폐기해야 되잖아 그렇지 얼마나 속상해 내가 이 푸드님들도 얼마나 속상하셨거든 편집하면서 어쩜 왜 이렇게 이호동 선수 재미가 없지 잘생긴 애들은 가만히 있어 재밌어 이거 간 편집 피엠님들 영상 보면서 막 재미없다고 막 뒷담화하면서 지금 다 들려요 간지러워 간지러워 지금 막 굽고 있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자 빨리 피엠님들한테 한마디 해 이거는 다 편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고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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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하든 편집 연어 그렇지 까지만 너가 먹었어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나 이거 엽박 못해 아 궁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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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이 내 판밖에 안 먹었어 너 왜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어? 뭔지 알아? 구메랑 골라? 구메랑 골라? 응 응 구메랑 골라? 구메랑 골라? 하하하하 그것도 하지 마인물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응 구멍 좋아요 까르바람 까르바람 야구는 역시 혼동 스포츠는 역시 혼동 어 이거 어디서 본 그건데 제가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네 삼궁성진 그러니까 인성이 형한테? 응 라파운동 성원한지 진짜 내 인생 최대의 시옥이다 인성이 형 저한테 봐줬습니다 라파운동 이제 어디 합니까? 오케이 진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비세이 하이 저의 팬들한테 뭐 하세요? 라파운동 오늘은 외국인 선수들이랑 밥 먹으러 갑니다 차이 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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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갈 곳은 아메리칸 빌리지죠? 승민이 형 그렇죠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바타 들입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샤쿠타쿠드리미니돠 오 예 샤쿠타쿠드리미니돠 크라시아스 크라시아스 데리아 우리 형 크라시아스 예스 크라시아스 크라시아스 네 나라 예아 크라시아스 맞아요? 크라시아스 맞아 맞아 데리아가 부족해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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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코 왜 사장은 없지? 네 모의 연말을 호우 킁지 와 이런 자가 있었어? 야구가? 아메리카 밸리지 와 진짜 쿨 와 여기 뭐야? 네 총알고 저도요 이런 거 팬들과 함께 와 여기 뭐야? 우리 팬들 보여줘야지 해서 형 딱 둘러가지고 딱 그냥 뿔리지 않아요 옆에 삐질거에요 땡큐 시벌트 땡큐 시벌트 땡큐 시벌트 지금까지 이번 브이로그 였습니다 어우 피곤하다 그리고 끝